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와와 네? 유카와와? 유카와? 승창입니다 승창입니다 그리고 로한티도 있어요 네 자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요 요새 코로나도 있고 미세먼지도 심해서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합니까? 데이트를 해야합니다 기분 전환 해야되죠 말투가 왜그래요? 그래서 오늘은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데이트를 할지 데이트 반복 1 드라이브 입니다 코로나가 심할때는 우리는 어떻게 데이트를 할까요? 할까요? 제카랑 로한이는 아주 잠을 잘 자더군요 데이트하자고 나가자고 하더니만 둘은 잠은 차자고 나는 자동차 운전 1시간 계속하고 일도 하고 둘은 하는게 뭔가요? 여러분은 이러면서 네가 다른 사람도 안내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럼 Aí싹하 Erin 아 백구가 있어 백구 백구 당신은 어디어여? 아! 어디어여? 토리랑 안녕 톨이 또 가اja また 네 또 가 chance 톨이 또 가라 다아~~ 우리의 비밀의 장소를 갑니다 여기 지민을 잊은 곳이야 어딨어 여기있어요 이곳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곳에 있는 것이 좋아해 가시리 여기가 가시리 이 길이 너무 길어요 여기가 왔으면 멈추리와 유카가 좀 기억나요 정확히요 그리고 루지와디스 아 그렇군요 여러가지 사람과 만났어요 네 좀 기억나요 네 계속 이렇게 또 한 번 더 볼까요? 또 한 번 더 볼까요? 여기다 조금 드라이브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네 세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 하기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에 시럽 4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티 라떼 따뜻한 거 그란데 사이즈에 연하게 두유로 만들어주시고요 네 코롤키 두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스 모유 로아님 이거 아이스 모유네 로아님 연하게? 연하게 로아님 벤티 사이즈 맞지? 왜요? 아 이제 포시노 박스 아 좀 어멩이 얘기를 하자 이 차량이 DTPS가 되어 있어요 맨날 제가 항상 여행을 해요 근데 이름은 한국에서는 유빈장에서 만듭시고요 유빈장에서 만듭시고요 엄청 오따구인 것 같아요 스스로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가면 유카차인 것 같아요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때에도 유카차인 것 같아요 유카는 없지? 유카는 없지 저는 유카차인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서 정말 좋은 꿈같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기분이 나요 네, 아이콘이 왔어요 유카차인 것 같아요 유카차인 것 같아요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유카차인 것 같아요 유카차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안녕히 계세요